예 우리 역사에서 오랑캐가 참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오랑캐 자 여기 있습니다 이 오랑캐라는 말이 오양캐 오양캐 오양캐가 오랑캐로 변하고 이 오랑캐가 올량합 이 한경도 지역의 마을 이름이죠 우리 고 지도에 보면 올량합 이라고 나오죠 한경도 지역의 마을 그래서 이 오랑캐 올량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보니까 커뮤니티로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커뮤니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플레이스 오브 어 레지던스 뭐 그런 뜻이 있고 세틀먼트 세틀먼트는 여기 이제 사전에 저 그 식민지 뭐 이런 뜻도 있더라구요 하여튼 그런거고 레저베이션 그 미국의 레저베이션 있죠 인디언 레저베이션 네이티브 레저베이션 특별 지정지 안에 지금 내륙 미국 내륙 안에 지금 다 갇혀 있죠 지금 우리 이쪽 그 고구려 땅에서 넘어갔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쿼터스 쿼터스 4분의 1 인데 이게 막사 군령 군병령 막사 가설 오두막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지역 지구 개관지 있으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오양캐 라는 뜻이고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쿼터스 막사 가설 오두막집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오랑키가 그래서 우리 한경도 지역에 지도를 살짝 이렇게 좀 보시면은 요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두만강 요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요런데 요런데 쏙 들어간데 요런데 이 지금 두만강 아닙니까 지금 이 안에 지금 쏙 갇혀서 여기서 이제 병영 생활을 하는거죠 이 오랑캐들이 오랑캐들이 병영 생활을 하다가 우리 이 고려 말이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접어들면서 우리가 불리하다 싶으면 얘들을 갖다가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에요 이쪽에 사는 이 저 저 사람들을 이 두만강 부근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고 또 뭐 우리가 전쟁이 없고 조용할 때는 이 사람들도 이 밖으로 달락날락거리면서 또 초원에서 일하고 또 이런 일을 잘 하잖아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 안에 갇혀서 이제 농사짓고 이러지만 이 사람들도 밖에 돌아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해야 되니까 배가 고프면은 이 사람들이 안에 들어오고 두만강 쪽으로 들어오고 또 조용하고 또 저거 하면 답답하면 또 밖으로 이 사람들 나가고 우리도 이 사람들 눈치를 봐줘야 되는 거에요 이 사람들이 있으면은 국가가 위험할 때 이 사람들 이용을 해서 그 저 같이 이제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 우리 편 군인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랑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중요한 게 여기 보면은 시트라고 돼 이제 두번째 시트 자리라 돼 있거든요 플레이스볼 시트에 앉는 자리라 돼 있어 오랑캐 오랑캐 이거는 이것도 뭐 제 네 비셜입니다만 이 자리 오랑캐 이 자리 이게 어차피 제 채널 이름이 아닌 말고 티비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에 그 오야봉 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야봉 오야봉 최고의 자리 제일 높은 자리 이런 뜻이거든요 플레이스 포 시팅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롤드 이드 앤드 메일 이드 인투어 시트 그들은 롤드 이를 말았다 그리고 만들었다 인투어 시트 뭘 가죽 같은 걸 말아 갖고 자리를 하나 마련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뭐 he was given a seat in the council 어떤 위원회 어떤 그 중요한 자리에 그 사람은 was given 자리 한 자리가 앉혀졌다 만들어졌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일본의 오야봉 이라는 말이 이 오랑캐에서 오양해 오양해 케 오양홍 오야봉 이런 식으로 제 개인적으로 넘어갔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오랑캐 이 오랑캐 단어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어떤 그런 막사 군인과 관련된 이런 데서 두만강 부근에서 막사를 짓고 오며 가면서 군사 훈련하고 또 밥 얻어먹고 그렇게 살고 또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또 단어가 있었어요 이런 자리 자기들 부족의 어떤 부족장을 위한 자리 이런 뜻이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자기들 이게 지금 라코타 말이거든요 라코타 아메리카 라코타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런 단어로 사용하고 이 단어를 일본 애들이 가져가서 오야봉이 된다 오랑캐가 오야봉 케 버 이게 뭐 한 끗 차이거든요 오양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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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버 같은 겁니다 이 봉 봉 호야봉 오양캐 이렇게 같이 들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możli구요 128 오양캐 وت 여 forgot